어르신이 잠깐 슈퍼 간다고 나가셨는데 돌아오실 시간이 지나도 안 오신다. 재웅이가 동네를 몇 바퀴 돌았는데도 안 계셔. 아 그거 혹시 저 그거 있잖니. 일몰 증후군요? 근데 아직 어두워지지 않았는데? 근데 왜 아직 안 오셔? 할아버지 배해방지식에 차고 계셨죠? 잠깐만요. 지금 위치가 어디시냐면요. 어? 여기는 옛날 용마루 곰탕집 근처인데요? 용마루 곰탕집? 용마루 곰탕집? 아버지! 아버지! 누구세요? 저 용마루 곰탕집이 여기 어디라고 그러는데 혹시 아십니까? 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? 지금 가게에서 우리 한결이가 이 아빠 오기를 눈빠지게 기다릴 텐데 틈틈이 시간나는 대로 이 체스도 가르쳐주고 바둑도 가르쳐주려고요. 아버지야. 우리가 장사를 하기 때문에 얘가 매일 학교 끝날 때마다 가게로 달려옵니다. 한참 뛰어놀 나이에 그 좁은 바닥에서 손님들한테 뜨뜻한 물도 이렇게 따라주고. 어린 애가 아주 속도 깊고 효자랍니다. 아버지! 아이고 이 녀석을 위해서라도 아주 번듯한 회사를 하나 차리고 싶은데 안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해야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닙니까? 용마루 곰탕집이 여기 어디? 용마루 곰탕집을 찾아야 되는데 용마루 곰탕집... 아버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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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요? 아버지... 용마루 곰탕집... 용마루 곰탕집...